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만 휩싸이며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좋지 못했고요. 중국에서 MLF 금리가 동결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도 또 추가됐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카카오 그룹주 등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섹터별로 오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각 섹터와 이슈들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려온 내용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죠. 모두 다 배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은 배드 뉴스도 굿뉴스로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나쁘다라는 것을 오히려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드 뉴스가 배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요. 작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소매 판매가 역성장을 나타냈다. 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흔친 않습니다. 예전에 IT 버블 붕괴됐을 때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찌됐건 미국의 경제는 소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서 소비의 흔들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도 연말 시즌에 그랬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 지표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배드뉴스는 배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1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감소하며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였네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고용 시장에 아직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또 맞춰지는 이야기일까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전히 고용이 뜨겁기 때문에 이것이 눌릴 때까지 긴축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말을 뒷받침해 준 게 되겠죠. 이것은 굿 뉴스이지만 배드로 해석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배드인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요. 블루 칼라 고용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로 대변되는 빅테크 전문직 종사자들은 빠르게 해고되고 있죠. 이 극심한 격차가 분명 나중에 경제적인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을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메가르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ECB 결국엔 50BP 인상 들려왔죠. 생각보다 예상치 못하게 더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50BP 인상인데 끝 아니야. 우리 이거 피벗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준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인플레와 지속해서 싸울 것이고 연준보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권의 채권과 주식시장이 같이 내려갔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표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과 또 라가르드 총재, 이들의 발언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뉴욕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3대 지수 모두 다 밀려났고요. 낙폭도 상당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웠다라는 것에서 오늘장 우리 증시의 충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표가 부진하며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됐고요. 우리는 중앙은행의 이야기와 계속 무관하게 나름 희망해고를 돌렸었는데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3이었던 시절이 온데간데 없이 3.4로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이게 떨어지면 긴축 완화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36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거래 제한 명단에 등재했다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요소, 반도체 쪽 분명히 미국장에서도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보시다시피 온통 빨갛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쨍하게 빨갛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반도체 쪽이 특히나 많이 밀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10% 이상 빠졌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BC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더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스냅은 올해 80% 빠졌거든요. 그런데 제프리스에서 매수를 중립으로 바꾸면서 오늘장에서도 추가 급락이 나왔고요. 로블록스도 11월 지표를 내놨는데 이거 공개 후에 10% 이상이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월간 1일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되겠죠. 이 말은 즉슨 메타버스 쪽의 종목들의 타격이 오늘 더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오늘 15% 밀려났네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9%, 메타도 4% 이상 추가 급락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쪽도 당연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장비사들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KLA가 5% 이상 빠졌습니다. 램 리서치도 같이 밀렸고요. 그 밖에 이런 메타버스 쪽이 흔들리고 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 엔비디아 등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소비 우려, 자동차 소비 감소도 이어질 겁니다. GM 포드가 오늘 다른 종목 대비 낙폭이 컸던 것도 영향이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 장에 영향받을 종목군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버텼던 미국의 태양광주도 오늘 7% 이상씩 급락 나온 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좀 살짝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55%나 밀린 테슬라입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왔죠. 중국에서 가격 인하 그리고 보조금 축소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지금 테슬라는 거의 당파적 브랜드가 돼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감도를 조사한 데이터를 삼성증권에서 내놨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호감도가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계속 세웠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성인의 호감도가 뚝 떨어지면서 테슬라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는 많은 이들이 혁신을 외치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기술 개발을 기다려줬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민심 자체가 조금 꺾이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테슬라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건 주가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 이후 과격한 구조조정 이슈도 계속적으로 광고주들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다만 아직까지 긍정의 목소리는 남아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고성장하는데 거기서 테슬라 역할을 뺄 수는 없잖아 라는 시각이고요. 지금 2년 내 최저치까지 주가가 떨어진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판단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십니까?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위해서 계속 테슬라의 주식을 팔고 있죠. 어제도 또 테슬라 주식 2,200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17%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예요. 13.4%로 이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지분이 그동안 많이 줄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트위터를 위한 자금 조달을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웨드부시는 그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테슬라는 머스크의 ATM 기기가 되고 있다라고요. 트위터를 위한 자금을 현금 인출처럼 계속 뽑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머스크 논쟁으로 인해서 광고주가 플랫폼을 떠나는 것에 대한 월가의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꿈의 주식으로 불렸던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99.99%가 바로 테슬라 주식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갓부에서 결국 지금은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빌런으로 변모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한 악재성 이슈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다른 종목 대비 테슬라가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테슬라 코인베이스 추가 매수입하고 있다. 캐시우드 측에서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 매수 가치가 있다. 지금 가격 대비 105%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꽤나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시장 대비 조금 견조했는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죠. 목표 주가를 최근 RBC와 골드만에서는 한 주당 100달러 정도를 낮춰잡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여전히 과매도이다. 111달러까지는 지지선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의 방향대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지난주에도 가장 많이 산 건 테슬라였다라는 점에서 테슬라 주가 향박이 비단 그냥 미국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한 번쯤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 공장이 배터리 생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떴다가 묻힌 내용이죠. 배터리 내재화 관련해서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까지 진만센과 같이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그럼 테슬라 밸류체인이 어떻게 될까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대표적인 업체들 잘 아시죠? 올해 하반기에도 빠졌다 빠졌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토탈로 보면 나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LNF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고 있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반면에 테슬라 관련해서 직납품 관련주로 여겨지는 업체들은 비교적 괜찮게 진행이 되네요. 센트랄모텍이나 아모그린텍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요.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테슬라 지분을 가진 업체로 유명하죠. 이 기업도 14% 정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향방과는 조금 달리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않는 이들인데 테슬라 밸류체인 내에서 좀 투자 의견을 갖고 갈 만한 게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꺼지는 상황이다 보니 또다시 테마 장세가 계속 연결이 되겠죠.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 모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죠. 의료진도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연내. 연내라고 해봐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인사가 온다라는 건 결국 시진핑 주석 오는 것도 얘기가 될 거고 그러려면 중국 소비주가 또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약주 이런 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화장품이나 엔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생긴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고요.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를 또 올린다라는 얘기 그러면 어김없이 불황 수혜주로 여겨지는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영정보 이런 추심 업체들 주가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5G 얘기 저희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11월 21일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5G 통신장비 발주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통신장비 업체들 실적이 다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사 상위 11개 매출액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늘어났고요. 5G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인데요. 삼성에서 5G 장비 잭팟을 터뜨렸죠. 인도 1, 2위 통신사의 5G 장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삼성향 장비 납품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모멘텀은 어찌됐건 5G 가입자가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월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전월 대비 75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51만 명 증가였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5G 비중이 35%를 첫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이폰 신제품의 영향이지 않을까 시장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LTE보다 2년 정도 빠른 속도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랫동안 5G를 씨름했는데 4분기에는 5G가 힘을 좀 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률도 괜찮았고요. 어제 시장 힘 빠진 거 대비해서는 꽤나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상승률은 놀라웠죠. 그럼 11월 말경에 5G를 방송한 투자 뉴스 세븐도 놀라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36% 상승했고요. 솔리드, 서진 시스템, 저희 시간 진맛생과 얘기 나눠본 종목들이죠. 주가 강세 움직임 나타난 만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 담았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그리고 테슬라 관련 이야기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미끄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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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랠리라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공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증시는 그래도 조금 깔끔한 편이긴 한데 미국 증시가 아직 여러 가지 저항선에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이고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여전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구간이 좀 있는데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는 대비를 좀 하셔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좀 대비는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과연 이 여러 가지 공포를 이제 아까 민의 앵커님이 설명했지만 배드 뉴스가 원래는 이제 구수로 좀 설명이 되는 구간도 있었지만 배드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또 안 좋은 뉴스로 해석되는 구간에 진입한 구간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현금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다나 아니면 시장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마련을 해놨다고 했던 건 충분히 연말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요산 아직도 조금 보유하시길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산타랠리에 대한 너무 기대보다는 맞춰서 좀 대응을 합니다. 이제 또 어느 순간이 올 겁니다. 나쁜 뉴스가 또 좋은 뉴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래도 1월에는 또 FMC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하실 겁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혹은 이 나스닥의 하락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방송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시장의 방어 요소를 현금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종목으로 두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마련을 해두시길 바란다는 그런 당부로 연말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종목으로 시장을 방어한다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배당주나 방어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해지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사실 방어주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 인버스도 일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인버스를 잡는 거는 수익을 크게 나기 위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나 떨어졌을 때 이제 손실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그 안에서 이제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현금은 저점 매수의 기간을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실 때 필요한 거지 이제 무난히 이제 무조건 하락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혹시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또 나머지 지수 종목들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인버스 종목을 손절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을 맞춰 놓으시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의 진만센과 좀 소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얘기해보죠. 테슬라가 정말 요즘에 미국장 내에서 빌런이 되고 있습니다. 빠질 때 더 빠지고 남들 오를 때도 빠지고 그랬어요. 오늘장은 조금 예외긴 합니다만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진만센과 또 처음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나누네요. 네. 사실 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 아직 반등의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테슬라 여파로 인해서 현대차나 기아가 같이 떨어져서 여기서 2차 전지주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응,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 2차 전지 시장의 승풍을 불어든가 두 가지 요소들로 좀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후자가 좀 무서운 쪽으로 좀 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금 빠지는 구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 차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사 수혜가 좀 오길 바란다.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IRA 법안에 대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전에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600달러의 테슬라 주식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매번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이제 100불 근처까지 아마 한 번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자라고 오너리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매번 이제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미운 사람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사랑하다가 원망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사실 돌리면 더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트위터 쪽을 인수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일단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주식임에는 맞으나 그다음에 높은 고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종목이긴 맞으나 아직 노이즈가 끝나지 않았다. 내년도까지는 조금 더 관망의 모습으로 테슬라 주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살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저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하락이 남은 것 같고 관련주들도 당연히 이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테슬라 주식은 여전히 국내 주식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최근에도 기가 팩토리 관련된 이슈로 여러 종목들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세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등을 돌렸을 때 나오는 그런 매도세가 굉장히 거셀 수도 있으니 투자에는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테슬라 밸류체인이지만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내에서 저는 테슬라 쪽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아래 공포를 이겨낸다고 하면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 밸류체인 쪽으로 조금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원통형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이 가벼워 보이지만 녹록지 않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테슬라 점유율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국내 셋업체들이 좀 더 호황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로 국내 2차 전지의 밸류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지수의 눌림에 따른 그런 부분들만 충분히 고려하시게 주신다면 매력적인 구간이 충분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오면 한 번 정도 셀 3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눌리기 때문에 같이 눌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셀 3사가 가진 힘은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오면 얘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G 다뤄볼게요. 저희 5G 진만센과 계속 호흡해 왔고 그간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이익을 챙기고 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전략 세우세요? 네, 저희가 가장 빨랐고요. 가장 정확했습니다. 좋은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쭉쭉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지수가 밀림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5G 종목도 더 밀리지 않을까 밀릴 수도 있으나 일단은 월봉과 주봉을 봤었을 때 아직 상승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고요. 이제 시장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5G는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50%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5G 장비주들 조금의 상승 이유로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신규 매수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이런 생각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신규 매수하기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혹시나 있을 리스크를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기존에 지수가 올랐을 때 오르는 종목들을 신규로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때 오르는 게 뭐예요? 2차 전지겠죠.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그거 좀 쉬라면서요. 근데 이제 조금 뷰가 다르죠. 이제 신규 매수 사기에는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밀리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건 하단 구간에 있으면 당연히 2차 전지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달리는 말에 얹어서 조금 더 가보시겠다라고 하면 5G 섹터 좋으나 혹시나 나오를 여전히 또 5G는 배신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의 리스크로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지수 밴드 하단에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승 여력 자체는 5G가 조금 더 남아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이제 종목이나 섹터를 딱딱 찝어드릴 때가 보통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5G 지금보다 한 10% 이상의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상승 여력 존재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 주 일단 당분간 조금 더 시세를 낼 여지는 있으나 좀 추가적으로 한 10% 내외 올라온다면 이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짐 마스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오, 이거 궁금해요. 연말 세액 공제 노리고 투자해볼 만한 ETF 그 중에 하나가 타이고 일본 N 선물이 들어가 있어서 저 이 스토리가 더 궁금한데 그 앞에 거랑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연말에 또 13월에 월급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좀 왔고요. 저도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어떤 걸 사볼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와서 한 번 혹시나 이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세액 공제 가능한 펀드 내에서 한 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차이나 CIS 300 코덱스죠. 이제 어디에서 한 번 다루는 펀드도 한 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침체를 넘어서는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사용하면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고요. 뭐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좀 기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닷건에 있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섹터를 한 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해서 차이나 CIS 300 이 종목 한 번 공략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로 아마 매수를 시작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연말 정산을 위해서 매수를 할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N선물입니다. 이제 사실 금리 이상 달러가 너무 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N이나 유로 혹은 위아나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도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N이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한 건 많고요.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이제 인상식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N이 바닥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엄청난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1년에 10% 이상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N이 분명히 한 번 정도 달러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렸을 때 한 번 정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한 번 일본 N선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찰나 CIS300 타이거 일본 N선물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얘기 좀 살짝 여쭤보고자 해요. 어제 카카오 그룹주가 또 동반해서 흔들림을 보였죠. 이번에는 또 지주의 삭격, 검찰 기소 얘기 나오고 또 투자 심리 성장주로서 위축도 있고 이러니까 한동안 올랐던 걸 또 다 흔들림을 주며 반납할지 걱정입니다.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좀 더 힘 실으셨고요. 네. 카카오 그룹주 전략 주세요. 카카오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또 간다 간다고 했다가 꺾이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사실 어? 하루 이틀 지났는데 마이너스 10% 이러면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 맞는 게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한다. 이러면 성장주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간 카카오가 성장했던 여러 가지 이슈는 유동성이 절정일 때만 가장 좋았었지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매력적일까? 이제 내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카카오가 과연 이제 내수가 꺾이게 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하락 여부는 있고요. 바닷건에 도달하게 하더라도 사실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에서 신규 매수 혹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신규 매수는 바닷건에서는 일부 가능하지만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바닷건에서라도 이제 돌림을 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자분들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 때에서 시간 허락한다면 카카오 그룹주 지속적으로 좀 다뤄가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담아서 전략 챙겼습니다. 진만쌤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